아 코 좀, 코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또 아 웬일을 누나장 했냐고? 짠 뷰러 뷰러의 마스카라 찐하게 안 했어요 저는 여기 마스카라 찐하게 하면은 마스카라 안하는 이유가 마스카라 그냥 일반 마스카라 쓰잖아요 그럼 여기 다 꺼매져요 이거 완전 그 슬림, 막 티 안나는 마스카라 한거야 응? 인트로 따요? 네? 인트로 따야돼 아 인트로 따야돼 오늘 밖에서 인트로를 못 따고 와가지고 밖에서 그 안녕하세요 거 찍어야 돼요 먹고나서 마스카라 티 안나게 했으니까 그렇지 거의 한 듯 안 한 듯 했어요 아프지 말고 집에서 가진 그런 맛을 넣었어요 마스카라 티 안이 마스카라 티 안나게 했다고 상백한 사진 찍어 마스카라 티 안나게 했다고 corporate kryd 회 인트로 따야 돼 네? 인트로 따야돼 오늘 밖에서 인트로를 못 따고 와가지고 5 밖에서 그 안녕하세요 뭐 찍어야 되요 먹고 나서 마스카라 티 안나겠으니까 그렇지 거의 한듯 안한듯 했어요 아프지 마아이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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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트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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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인트로 찍어야 되는데 인트로 찍을 동안 잠깐 대기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감사하고 당중하고 일찍 촬영하고 내일하고 모레 뭐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일찍 끄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 뭐하시는 거예요?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서비스 주시면 돼요 아까 2개네 아 서먹으면 안 편하게 먹자 어머니가 다 먹으면 서비스 주신다고 했었어 아 진짜요? 괜찮은데 2만 8천원 해주시면 돼요 얼마요 원래? 5만원 아니에요 계산 다 해주세요 3만원 받을게요 아니에요 4만원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얼마 할인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계산 다 해주세요 3만원 받을게요 아니 아니요 더 해주세요 4만원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얼마 할인 해주신 거예요 아 살짝 네 안 불러요? 네? 아 괜찮아요 진짜 안 불러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우셔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안 나이 안 차시죠? 네 형 이것 좀 사줘 응? 손을 이어가서 바꾸면 가죠 밑에서 차라리 정말 진짜 좋고 반응 질의 아 졸심하는데 아 진짜 셀카먹으니까 너무 불편해 안돼 마스크 마스크 쓸건데 인트로 찍어야되서 그니까 시끄럽다 나 예전에 먹었던 커피집이네 나 안양 와서 저기 먹었었잖아 11시 40분 저거 먹었었는데 그때 그 때? 나 안양와서 저기 먹었었잖아 나 예전에 먹었던 커피집이네 그니까 시끄럽다 그니까 마스크 끼니까 이쁘다 고맙다 하 오 빨리 가져온 후 일주일이 물을 와 다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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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래요 차렸어요? 그거? 다행이다 저 24년 선이에요 어 더블티 먹고 싶다 저기 협조해 주셨으니까 더블티 한잔 먹을까? 노래 켜도 되는데 이제 제가 말하면서 저거 음료 하나 사먹게 초리풍 프라페 맛있겠다 이유가 좋다니 뭔 소리야 왜 뭐라고 아니 감사한 마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핑계가 좋아요 참나 아 셀카방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데? 근데 어그로는 안 끌려서 좋다 그냥 맨날 이러고 나니까 약간 그 사람들이 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셀카방 들고 있으면 다 쳐다보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좀 덜 쳐다보네 아 아 안녕하십니다 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네네 아 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페블로 돌려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아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빨리 가자 빨리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먹으려면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눈 깔아서 마스크 벗기가 좀 뭐하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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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야방하니까 좋긴 한데 야방하는 게 막 빨빨빨빨 돌아다니면서 코너도 가고 막 술도 먹고 해야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빨리 없어왔으면 좋겠다 야 짜증나 형님 저 일로 갈게요 고생하세요 정리가 되셨구나 와우 나만 정직하게 됐어 나 4,500원인가? 4,500원 주고 주차했는데 진짜 비싸다 여기 골목이 있거든요 골목에 잠깐 들어가서 음료수 한잔 도착해 저거 차 온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잘 마인드 5개 감사해요 잔다고? 잘 마인드 5개 감사해요 오잉 잔다고? 벌써? 천개 또 먹고? 감사합니다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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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펄이 많은게 아니라 펄 황공포증 어쩌려구 황공포증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아 아저씨 100개 아저씨 100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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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100개 감사합니다 아저씨 100개 감사합니다 빠이 들어가세요 올챙이 알간 인정 여기 아침 10시까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침 10시까지 될 수 있어요 아까 4,500원 결제했는데 와 여기 장난 아 너무 여러분 저는 가운데 분명히 댔거든요 뭐 이따그러더니 진짜 나는 날씬 가방이 꼈어 가방이 내 몸이 낀 게 아니라 몸은 널널이 들어가네 가방이 꼈어 가방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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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하아 아임 슬림 나 여태까지 이거 키고 갔네? 등? 등 계속 키고 있었다 와이씨 방전 안 됐겠지? 와 방전 안 됐겠지? 와 여러분 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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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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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오면 여러분 손 소독제 해야 됩니다 아 아 저는 코로나 걸리면 안되거든요. 다들 걸리면 안되죠. 절대 안되 코로나 걸리면 진짜 코로나 빨리 끝나는 노래방도 가고 갈 텐데 그쵸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가나 몰라 코로나 빨리 끝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밖에 나와서 내로는 안 부리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맙시다 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나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원래 평소에 진짜 무조건 집에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맨날 집방만 했잖아 그리고 밖에 나가도 무조건 차 차 있으신 분들은 아니요 그러다가 도로가 와면 코로나 빨리 끝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밖에 나와서 내로는 안 부리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맙시다 우리 천국행님께 찔찔찔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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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칠칠칠 이게 와 근데 칠칠칠이 너무 감소드려져 감사합니다 청국풍 술 술 드신 거 아니죠 뭐 뭐야 이거님 또 유료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종이요? 피아트 다마스라고? 페랄리였으면 좋겠는 피아트 페랄리였으면 좋겠는 피아트 4종이요? 피아트 다마스라고? 페랄리였으면 좋겠는 피아트 음 구독 뭐야 안 낚여 부가티였으면 좋겠는 피아트 이름은 약간 어가름 비슷한데? 여러분 아 나 야방 밖에 나와서 물고 막 노래방 가고 하고 싶다 좀 배도 안 찼는데 뭐 딴 거 맛있는 거 길거리 음식도 막 먹고 노래방도 가고 너무 하고 싶다 아직만 코로나 뜯어라 다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길거리 음식 맛있잖아요 길거리 음식도 못 먹고 배도 안 찼는데 짜증난다 아 아 아 보시기에 감사합니다 운만 참읍시다 알겠어요 출발하자고? 네비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라서 네비 음 여기 아 차에 네비 있구나 드라이버 먼저 한번 할까?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 된장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독갖어 왜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안차지? KFC가 있네 아 우리 신인도 이렇게 팬가입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하고 갑니다 시간이 10시 40분이니까 들어가자 이제 내일 촬영 엄청 힘든 촬영 내일 아침 7시 막 8시부터 밤까지 찍는 촬영 그래서 빨리 가야돼요 우리 팬들 선배님들 되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그거 12시간 촬영해야 될 거 같아 넘게 12시간 넘게 잘자요 또 7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안녕 빠이빠이 뭐래 보자 뭐래 보자 뭐래 보자 잘자요 KFC가 있네 아 우리 신인도 이렇게 팬가입 가입 가입 5,500일은 두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하고 갑니다 지금이 시간이 10시 40분이니까 들어가자 이제 내일 엄청 내일 촬영 엄청 힘든 촬영 내일 아침 7시 막 8시부터 밤까지 찍는 촬영 그래서 빨리 가야돼요 그래서 빨리 가야돼요 원인 팬들 선배님들 되게 팬가입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그거 12시간 촬영해야 될 거 같아 넘게 12시간 넘게 잘자요 또 7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좀 빠이빠이 빠이빠이 뭐래 보자 뭐래 보자 뭐래 보자 수고했어 오늘도 잘자요 준비를 수고하자 수고하자